정갈판냐야 고맙다 악이 재밌다기보단 악이 제약이 없지 그냥 다 때려 죽여버리면 되지 뭐 지나가는 시민들이라든지 그냥 맘에 안들면 다 죽여버리는거지 으아니 젠아이케이야 고맙다 대명을 좀 알지? 내가 기억하기 좋게 좀 바꾸지 그러니? 저렇게 하면 내가 영어때기라고도 부를지도 모르잖아 나를 그렇게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? 니가 정말 날 좋아한다면 뭐 삼돌이 뭐 삼순이 어?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는데 잠깐만 처음부터 다시 해야됩니다 어 투모로우야 고맙다 저장데이터 새게임 시작 어 새게임 시작 어 폭풍 어 소세지야 고맙다 소세지야 고맙다 천궁아 안녕? 안녕? 어 삼돌이 삼순아 고맙다 21,168번째구나 내가 이거 필수 바꾸면서 악성향은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 악성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아니 야 소세지야 오늘 너 뭔 일 있냐? 로우야 고맙다 로우야 고맙다 야 혹시 소세지 그.. 그 새끼 아닐까? 쟤 남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인거지 1편의 주인.. 아 1편의 줄거리다 어 이게 1편의 줄.. 줄거리야 게임소리.. 목소리 잘 들리니? 저거였어 저거였어 살아있고 변했고 변했고 그 남자가 위험한 사람을 찾았다 켓슬러 그가 모든 것을 텐지로 kit을 설명했고 1편에서는 야수가 오지 않았어 그냥 야수가 올 거라고 미래에서 왔던 켓슬러가 그렇게 얘기만 했을 뿐 1평 끝에 야수가 온다고 했었거든 1편을 하고 2편을 했으면 이해가 잘 됐을텐데 내가 1편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1편을 내가 어디다 놔뒀지 우리 바로 돌아가게 우리 바로 돌아가게 늘어났어, 우리 New Mare 나 여기가 찾아올 때 준비되어야 해, Zeek 내 믿을 때, 코울, 너의 러시아과 작업을 할 때까지 준비할 수 있어야 해 쿼 요원? 이지쿼 세컨드 선이 인퍼머스 선엔딩 후 7년이 지난 시점이라고? 인퍼머스 2의 선엔딩 말하는 거냐? 온다 야수 아...그러면 콜은 안나오겠네 아...콜 안나오겠다 솔직히 주인공은 콜이 좋은데 늦은 가을아 고맙다 세컨드 선에서 나오는 애는 왠지 좀 약간 기생오래비 같아가지고 잠깐만 원래 능력 다 가지고 있나? 어 이거 왜 이래? 어 이거 좌우로 왜 반전이야 이게? 잠깐만 야 이거 지금 좌우 반전이 걸렸다 지금? 가만있어봐 이거 왜 반전입니까 이게? 장난하시는 겁니까? 됐지? 가자 야 비켜 시민새끼들아 비키란 말이야 비켜 난 야수만 죽이면 돼 난 야수만 죽이면 돼 오우 아 멀미온다 야 폭군이라니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아이씨 아이씨 저기 있네 야수 저기 있네 야수 아이씨 아이씨 여기가 바로 야수야 세계를 멸망시킬 그 야수가 온다고 1편 마지막에 캐슬러 그랬었거든 캐슬러에 대한 설명은 내가 좀 이따 해주겠어 아이씨 아마 콜은 야수가 이정도로 컸을거란 생각 안했었나봐 좋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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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이거 피하는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야 이걸로 이걸로 안죽겠는데 좋아 아아 역시 풍백원이었군 일단 저걸 피해야된다 야수를 제압해야지 자 하다 피하고 가나이가 엔딩 아니야 지금 처음 시작이야 이제 이제 플룰로그야 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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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톰 아직도 안죽었단말이야 야야야야 밥상머라 얹지마라 이새끼가 이온 스톰 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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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흥미로워 띄워! 띄워! 예! 컴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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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! 이영은 스톰! 악성향으로 가면 당연히 엔딩은 달라지지 띄워! 띄워! 내 권력을 잃어버렸어 끝까지 생각했지 거의 아는 것 같았지 띄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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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수가 죽지 않았지 죽지 않았지 으아! 네! 야! 소세지 너 오늘 왜 이러냐? 너 오늘 회장내려고 그러냐? 띄워! 어! 소세지야 천사하게 고맙다 아이! 부담스럽게 아! 부담스럽게 렐룸? 띄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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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인 것처럼 나한테 접근을 하는 거지 하지만 실제로는 여자였어 그 다음 여행에 왔어 띄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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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딱 한 번을 할 수 있다고ades 띄워! 띄워! 이것은 변화가成악 아래요 그 다음 일에 일에 집안해 것 η vaig에 수고하여 제 권위가 서서 윗이 아버지 안녕히 처럼 띄워! !? 늑이 병원 진지 병원 멈어! 야수가 해안을 따라서 도시를 하나씩 하나씩 파괴하면서 아마 세계 멸망을 시킬 거야, 인류 자체를 멸망을 시킬 걸 제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, 르꼬이가 고맙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브도 웬만큼 깨면 좋겠지 그러면 능력이 많이 해제가 되니까 서브를 해야지 능력을 조금씩 주는 게 있거든 야수가 뉴마레로부터 1500마일에 있습니다 이게 점점 가까워져 표수야 21,169번째 고맙다 프로토타입보다는 이게 훨씬 재미있을 거야, 큰애나 고맙다 내가 이딴 거나 쓸 거 같아? 사람은 뭘로 보고 이딴 거나 쓸 거 같아? 이딴 거나 쓸 거 같아? 아, 이거 좀 없어 보이잖아 이런 것보다 좀 바꿔주겠습니다 아, 스킨을 바꿔 스킨을 소리드, 사무라이 소드, 캐슬러, 리퍼 슬라이스, 원시적 공봉 사무라이 소드로 하겠습니다 좋아 아, 역시 날렵해 보이지 잠깐 이제 킬 좀 오케이, 이거 되고 민병대에 박격포우 진지를 찾아서 파괴하게 그래야지 배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야, 역시 스피드감이 있어 좀 꺼져줄래? 잠깐, 잠깐 보통 적들 보면 완전히 죽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살은 사람이 있잖아? 얘는 완전히 죽은 거야 근데 얘는 안 죽었잖아? 발로 차 이번엔 악성향으로 가겠습니다 다 죽여버릴 겁니다 여기가 안 돼, 프리크 헤이맨, 괜찮으세요? 아, 괜찮아 괜찮아 엘렉터가... 아, 괜찮아 지금 바로 앞다 엘투가... 이건가? 잠깐만 전기 에너지 어, 전기 에너지 흡수가 어, 이거네 아하 여기 된... 된 거 콜, 면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으면 좋겠어 좀 더 높아진 것 같으면... 아, 목욕해 불을 안해, 불이 온 구호가 dead 불이 온도가 더 높아진 것 같으면 좋겠어 오, 잘 그리고, 아들, 아, 한번 다 했으면 좋겠어 일단, 그들은 목욕도 못하고, 이도 못하고 일단은 피부에 물이 닿는 순간 바로 감전돼서 죽기 때문에 자 저걸 과충전 할 겁니다 빨라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인간인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야 약한 놈들은 다 죽는다 어! 드디어 냉혈한 방관자 보너스가 들어갔고 자 이제 이게 선이 있고 악이 있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악을 선택한 거지 비켜 선한 카라마 획득 기회 임급상황 저 사람들을 살려주면 잠깐 바이오리치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야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이제 사람들을 도와줘도 되지만 차도 됩니다 어차피 쟤네 치료하는데 보험 많이 될 거 아니야 강한 놈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강한 놈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또 야마카시가 돼요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디야 오케오케 잘했어 뭔가 어쨌든 대긴 됐어 지금 박격포 진지가 저기 있는데 박격포 진지 어 내가 악으로 거의 한 적이 없어 내가 악엔딩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선엔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되잖아 두 개의 엔딩을 동시에 다 보여주면 되잖아 자 이게 내가 야마카시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런게 좀 재밌어 게임이 이게 오픈월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루만에 엔딩을 보기는 힘들지? 북소리도 계속 흘러가고 누가 누워 저런거 해석 안되있으니까 좋아 저기있나 이걸 터뜨려서 이것도 터뜨리고 얘가 좀 안좋은점이 있다면 체력이 좀 약해 얘가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에 나오는 그런 애들하고는 좀 틀려 오케이 약간 좀 유리몸이라고 해야되나? 현실적이라기보다는 프로토타입하고는 좀 틀리지 그리고 프로토타입보다 건물 디테일을 봐봐 얼마나 차이가 나나 프로토타입의 건물 디테일은 진짜 진짜 쓰레기야 그래픽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자 포탑을 뜯으면 경험치를 줍니다 잠깐 이거를 그래 자 평생 똥이나 싸 아 저거 안돼 죽여야지 여긴 유마레제 오케이 당신에게 악한 카르마가 많이 쌓였습니다 괜찮아 난 나쁜놈이야 이거 이거 하면서 무슨 죄책감을 느껴 일본도 말고 다른 무기가 있는데 다른 무기는 별로 설득이 없을걸 뭐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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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예 예 예 이 예 900 저희 내 남친 꼬또라 고맙다 나쁜 놈들이 많아졌단 얘기야 내 스키를 점점 얻어가면서 힘도 키워야 되고 지역도 점령 좀 해야 되고 내 남친 꼬또라 고맙다 자막은 이 정도면 좀 크지 않나 1편 스토리를 좀 알려줄 때가 되었구만 얘가 지금은 야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야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도구가 있어야 돼 좋은 거고 그걸로 얻기 위해 여기로 온 거지 뭐? 괜찮은데? 네, 그런데 방금 내 랩에 있는 거에 대해 깨우면 안 되겠네 내가 숨을 수 있는 거에 대해 깨우면 안 되겠네 와도찌야, 니가 게임 사서 하면 안 되겠네 나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칼이 좋아 나 반짝이야 난 칼이 없었네 난 칼에 있는 거에 대해 encryption 내 변신이 없어지잖아 나의 변신이 없어 나의 변신이 없어 나의 변신이 없어 내가 엄청jer한 변신이 없어 그러면은 이 변신이 없어 여기가 보험상은 내 변신이 없어 너가 줄어라 이 변신이 없어 가로등전 불리겠어여 아 요거 하나 남았구나 부셔야지 어 뭐야 이거 왜 안부셔져 저거 부시면?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낙살을 시킬 수가 있어 이게 전기가 에너지란 말이야 자 차를 치우고 자 아 저 새끼 개짓이네 자 자 자 자 자 자 다 먹어 다 자 다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놈은 깔려 죽고 난 이 동네가 참 좋아 갑시다 어우 차가 이만큼 막혀 어어어 저게 으랩이 돌아가는 중 저한테 문을 도와주자 들이슨 월프 나의 길에 있는 여기 스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스나가 없어서 여기 스나가 없어서 빨간색이 파란색이 파란색이 하실수는 못해 찾아라 자 박살 찾아봐러 가자 블레스트 코어를 방어중인 민병대를 소탕하기 블레스트 코어라고 해서 얘가 야수를 없애는데 모아야 될 그 뭐라고 그래야 야 맨날 와봐 저기가 블레스트 코어 아니야 꺼지라고 꺼지라고 아유쌍 좋아좋아 아 아 누가 쏘시는가 했더니 자 자살 TV에서 전력을 좀 전력을 다 뽑아가지고 피를 채울 수 있단 말이지 먼저 블레스트 코어 블레스트 코어 아 쟤 죽여야 됩니까 섹시한 내 똥꼬야 고맙다 섹시한 아 아씨 또 낚었네 섹시한 니 똥꼬야 고맙다 선한 카르마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카르마가 쌓여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일을 하면 그래서 난 중립을 중립을 선택하겠어 자 어차피 나쁜 놈도 죽었잖아 나쁜 놈 두 명 죽고 선한 사람 한 명 죽었으면 한 명의 이문을 얻게 된 거야 그럼 된 거 아니야? 내 계산으로는 그게 맞는데 블레스트 코어다 야수를 죽일 수 있는 힘 어? 저건 저건 뭡니까 불꽃 놀이다 자 여기서 또 야마카시가 나오지 역시 스피드 남자는 뭐라고? 스피드 아우 잘한다 잘한다 공방지 잘한다 자 이런거 다 제껴 좋았어 좋았어 제껴버려 제껴버려 그렇지 자 쭉 그렇지 이거 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스피드로 가는거다 스피드 아 찰진 내 엉덩이야 고맙다 자 오케이 밀치기 칼로 밀치기 폭발한 곳이 여기지 매달려 오케 내가 왔어 박사 아 박사 어디있지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 캐슬러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1편에 캐슬러를 얘가 죽이잖아 근데 캐슬러는 미래에서 온 자기였어 예 예 그의 계획을 전해왔어 그리고 그의 계획을 전해왔어 그럼 내가 잘못했었지 내가 잘못했었지 임파이어 시티는 떠났어 네 그리고 그리고 그의 기능을 전해왔어 그의 기능을 전해왔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힘이 없었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힘이 없었지 그리고 그의 기능을 내가 플레이를 안했으니까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1편 엔딩에 엔딩에서 이어지는 거거든 원래 처음에 캐슬러가 누군지 몰랐어 얘는 그냥 나쁜 놈인지 알고 있었지 근데 마지막에 알게 되지 미래에서 온 자기라는 걸 자기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쁜 놈이 되었다는 걸 미래에서 와서 과거의 자기를 더 세게 만들어주는 거야 곧 야수가 오니까 캐슬러가 처음에는 야수를 이길 수가 있었는데 야수가 점점 캐슬러부터 시작해서 다른 능력자의 힘을 흡수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더 강해졌지 결국은 캐슬러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된 거야 캐슬러가 미래에 야수가 올 거라고 얘한테 과거에 와서 강하게 키워주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걸 먹을 때마다 그 RFI라는 게 야수를 죽일 수 있는 힘이고 그 기계야 그 기계인데 6개 이상의 블레스트 코어를 모아야 돼 지금 방금 모았던 거 이걸 6개 더 모으면 돼 그동안 야수는 점점 가까이 오겠지 야 내 목소리 너무 크냐 좀 줄일까 새로운 능력 이 능력이 참 좋은 게 자 일단 야 이제 아무 상관 아무 소용 아무 상관 없이 잠깐만 R2를 누르고 오케이 X를 눌러서 이거를 차를 던지면 자 이제 주차 잘못 타면 저렇게 된다 이봐 이거 아 이거 주차 제대로 해놨네 아 이것도 주차 제대로 해놨어 주차 제대로 안 된 걸 갖다가 던져야 되겠는데 야 신호위반이요 어 민병대를 찾아야되네 민병대 어딨어 민병대 어딨어 저기있네 민병대 민병대 새끼 왜 안주고 빠 좋았어 예아 참 많은 사람이 죽어있구만 저 세 사람을 다 죽이기는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난 나한테 사람들에게 안식을 경찰 제압 경찰을 또 어디서 제압을 하나 잠깐만 있어봐 경찰을 제압하기 전에 경찰 어딨지 아그로 가면 뭐가 좋냐고 아그로 가면 일단 게임이 좀 쉬워지고 아그로 갈 수 있을 경우에는 스킬이 좀 화려해져 파이어보드 같은 게 있지 파이어보드 같은 게 있지 이전 임무에 활력에 따라야 나는 진짜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왜왜왜왜왜 내가 뭘 했는데 너무 잘해도 문제야 이렇게 되면 난이도가 어려움이 되지 그래 뭐 뭐 어려움 해 나 컴퓨터가 뭐 인정하는데 뭐 근데 경찰들 어디가지 잠깐만 경찰들이 경찰 제압해야 되는데 어디야 어디